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네, 대림산업이죠. 대림산업이고요. 매수과랑 비중이요. 네, 매수과는 8만 2천 5백 원이고요. 네. 10%요. 8만 2천 5백 원의 10%면 이거 어제 사신 거예요? 아니요, 좀 됐어요. 아, 2월에 사셔가지고 지금까지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거 손절과 매수과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 저는 일단은 들고 가자 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지금 남북 경협주에 해당이 되고 있는 게 건설업종이에요. 잘 보시면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또는 관계가 좋아졌다 생각을 했을 때 북한 땅이 어때요? 많이 발전이 되어 있나요? 발전이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죠. 그럼 그거를 지금 발전을 하기 위해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북한이 개발을 할까요? 남한이 개발을 많이 할까요? 북한이 하겠죠. 북한이에요? 기술이 좋아요, 걔들이? 아니요, 우리가 많이 하겠죠. 그럼요. 그러면 건설업종이 지금 수혜주가 될까요? 아니면 얘들이 악재가 터지는 걸까요? 지금 그렇게 하면 수혜주가 되죠. 그럼요.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종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죠? 남북 정상회담을 7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 나올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이야기 나왔을 때 건설업팡들이 전부 다 뛰어오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러한 거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들고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월 달에 이렇게 빠지게 된 이유는 트럼프 쪽에서 무역 전쟁 이야기 꺼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이야기 때문에 빠진 거지 여기에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고요. 저는 이거 10만 원 목표가 잡고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비중이 10%니까 밑으로 빠지게 되면 7만 5천 원 자리에서는 추가 미술을 진행하셔서 약간 길게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드려볼게요. 적어도 북한하고 미국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은 중요한 기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섣불리 움직이시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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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네. AJ 렌터카요. AJ 렌터카고요. 매 숟가락 비중이요? 네. 11,500원의 비중 30%입니다. 아. 11,500원의 비중 30%면 굉장히 잘 사셨네요. 네. 자. 이거 일단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수익 구간에 있는데요. 네. 앞으로 조금 더 들고 가도 될 건지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네. 일단은 우리 주식을 할 때 기업적인 내용을 많이 봐요. 그렇죠? 네. 네. 기업 분석을 하고 기업이 어떤가 보고 이렇게 매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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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 걔는 그 사람들의 기대감과 심리감이 심리가 이렇게 잘 섞여 있지 않아요. 그냥 딱 단순 수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들고 가야지 계속 이렇게 믿고 있다가 네. 네. 흐름이 깨져버릴 때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 말은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뭘 해야 되냐면요. 뭘까요?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좀 팔아야 될까요? 대로 해야 될까요? 그럼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양봉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은봉으로 떨어지지 않는 종목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AJ 렌터카도 지금까지 지켜봐 오셨겠지만은 파동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죠? 네. 네. 자 올라가면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다음은 뭘까요? 더 올라갑니까? 아니면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하락하겠죠. 그럼요. 그러면 지금 파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아.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15,000원 자리가 매물대이기 때문에요. 15,000원 자리에서는 비중을 적어도 3분의 1 이상 절반 정도 이상을 팔아내자 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우리가 산도 보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인생도 굴곡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굴곡이 있죠. 그렇죠? 네. 내려갔을 때 또 사면 되잖아요. 네. 네. 단순하잖아요. 네. 못 파는 이유는 아마 시청자님이 매수하기 전에 공부했던 AJ 렌터카, 이 기업은 좋을 것이야, 괜찮아, 짱짱해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는 끊임없이 가져가려고 하시는데 주식은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차트라는 게 있고 파동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잘 팔고 잘 살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이거는 오늘 저는 매도를 절반 이상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빠지면 다시 한번 파동 저점에서 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조화제약 6,800원에 80%요. 조화제약을 6,800원에 80%요? 네. 비중이 좀 많네요. 그렇죠? 네. 자 일단은 제약업종은 지금 최대한 빨리 탈출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그래도 양봉이 서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 이거 지금 일단은 고민 조금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저도 고민이네요. 아 큰일 났네. 자 일단은 비중이 많으시다 보니까 추가 매수가 안 돼서 일단 기다리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 이거 본전까지 한번 올라올 것 같아요. 아 올라오긴 올라와요? 그건 이제 저도 알 수가 없는데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차트 흐름이라든가 거리량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한 번 더 뛰어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제약업종이 아직까지 바로 무너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반등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반등의 탈출을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좋은 건 오늘 6,600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냥 손절해버리는 게 가장 좋았거든요. 제약업종은 지금 건들면 안 돼요. 제약업종은 제약바이오 쪽 있잖아요. TV에서 좋다 좋다 하죠. 그렇죠? 절대 건들지 마세요. 절대로요. 일단은 절대 사지 마세요. 이거 파시게 되면은 다시는 제약바이오는 앞으로 향후 한 3년 동안 하지 마세요. 일단은 6,600원 이상에서 분할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거는 빨리 탈출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최대한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음 주 정도 안에는 6,600원 이상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추가 매수는 없이 지금 그나마 반등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약속을 하셔야 돼요. 6,600원 아니더라도 6,500원 이상에서는 손절을 빨리 생각하셔야지 손실이 안 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